군 복무 기간 단축에 따라 2병, 1병, 3병의 최저 복무 기간도 각각 1개월씩 줄어듭니다. 다음 달 진급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줄이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군의 경우 21개월이던 복무 기간은 18개월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 복무 기간이 줄어든 만큼 계급별 복무 기간도 조정이 필요한 상태. 이에 국방부는 계급별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4개월로 유지하고 상병 이하의 복무 기간은 각 1개월씩 단축할 예정입니다. 육군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2병 3개월, 1병과 상병 각각 7개월, 병장 4개월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병은 2개월, 1병과 상병은 각각 6개월만 근무하면 됩니다. 병장은 4개월로 변동이 없습니다. 군별로 다른 복무 기간을 고려해 2병부터 병장까지 적정한 인원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진급 대상인 병사부터 적용됩니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 최저 복무 기간 조정을 통해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